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호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이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 3월 학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잊지 말자, 돌아보자, 시별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계실까요? 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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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있나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돌아 봅시다. 언제를요? 12월 달입니다. 자 12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계단의 첫 출발인데 여러분이 12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의 언니 오빠들, 선배들, 또는 내 친구들 뭐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선배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수능을 받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아 내 차례군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수험생인데 좋아!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개념을 싹 다 끝내놓고 수능 계획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꼭 해놔야지 엄청난 각오와 다짐과 그런 마음가짐이 12월 달에 가득했을 겁니다. 1월 달이 지나갔어요. 어 뭔가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개념 강좌를 듣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더 아는 것 같아. 야 학교에서 배울 땐 몰랐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아는구나라고 이런 감을 좀 잡기 시작합니다. 2월 달이 됐어요. 근데 그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월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는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죠. 게다가 2월 달에 분명히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 때 나는 수험생인데 아니 그냥 고향 안 가려고. 아 비대면이라 안 간다고? 근데 집에서 뭔가 명절 분위기로써 맛있는 것도 시켜먹고 잠깐 그냥 명절이니까 왠지 그냥 조금 흐지부지해지고 약간 이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게다가 1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개념 강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잘하고 있는 건가? 그냥 맹목적으로 수업만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복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건가? 뭔가 좀 불안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3월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만든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처음 수험생활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3월 달이 닥쳐오면 3월 달이 되게 되면 닥쳐올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요? 학교가 계약을 합니다. 자 이제 현역들 중심으로 말씀드려요. 현역들. 그래서 현역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갈지 안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싸강으로 할지 아니면 진짜 대면 수업을 할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사이버 강의라고 하는 싸강으로 대체한다고 합시다. 그럼 줌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확실한 거는 내가 공부할 때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내가 공부를 하고 옆에 내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자극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이 답답한 코로나 자식. 이 논문 자식. 코로나 물러거라. 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이제 각종 핑계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아 왠가 생각해. 왜 컨디션이 안 좋지? 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었구나. 아 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썼지? 코로나 때문이구나. 산소를 많이 못 들여 마셨구나.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좀 쉬어야지? 이런 핑계가 막 생기는 거지.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3월 학평을 본다는 얘기죠. 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분명히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도 하실 거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많이 부여하실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를 제가 사전적 의미 찾는 걸 좀 좋아라 하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실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를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비하기 위한 본떠서 실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수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아 수능이 아니니까 대충 봐야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자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볼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실전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라면서요. 본떠서 보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전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전처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연습을 하는 거죠.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시험에서 80분, 100분 동안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시험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연습하는 거. 다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면 그거를 메꿔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실전입니다. 2021년 첫 번째로 보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 보는 3월 학평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긴장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보는, 수험생을 처음으로 보는 이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출발선을 여기에 찍느냐 여기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공부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학평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니 뭐 그냥 코로나도 있고 개념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 개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거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준은 딱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마크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 거를 참고 삼아가지고 실전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을 통해가지고 뭘 잡는 거야? 감을 잡는 거지. 아,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내가 80분, 100분 동안 앉아가지고 집중하려고 해봤는데 막상 수학 시간에 내가 집중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집중력이 나중에 좀 흐트러지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체력이 약한가? 아니면 내가 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시험과 관련된 감을 잡는 시험을 3월 학평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식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다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 학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개념 학습을 하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까지 모든 과목에서 기초적인 개념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탐구는 그래요. 탐구는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실전에서 연습해보는 겁니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자극 받으시면 돼요. 자극 받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인강이나 어떤 학원 수강이나 학교에서 1, 2월 달에 학교가 없잖아. 아무튼 수업을 들으면서 맞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풀 수 있어. 좋아. 시험 봤는데 틀렸어. 왜 틀렸지? 왜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아, 나 틀렸네. 아, 나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이거를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거고 자, 점검을 해봅시다. 뭘 점검할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개념 학습을 겨울방학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12월 달에 마음하고 그 마음 그대로 1월, 2월 달에 쭉 해왔는지 1, 2월 달에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이렇게 반영시켰을 때 점검을 해보는 거죠. 겨울방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3월 학평입니다. 과연 내가 그 두 달 동안의 겨울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가? 내가 개념 학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문제에 적용시켰는가? 를 통해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럼 여기를 조금 더 보완해야지. 어, 분명히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내니까 내가 이거 틀렸네. 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변형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구나. 피드백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보세요. 감을 잡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지만 자극 받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피드백을 한다기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 또는 인강 선생님 등등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서 제가 1, 2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공부방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점검하는 시간이야. 점검하는 시간. 이게 매월마다 3월, 4월 해서 6편까지 해서 쭉 시험을 보잖아요. 모의고사가 끝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하시되 그거를 그대로 들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 해당 과목의 전문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점검하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캐스트해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수험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불안해서 힘들어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옆에 친구는 저 선생님 거 수업던데? 어? 저거 들어야 되나? 어? 어? 쟤는 저런 문제집 푸네? 나도 저거 풀어야 되나? 불안하잖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어? 저 친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아 그럼 나 저걸로 바꿔야 되나? 불안하시죠? 불안함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고 나서 내 학습 모습,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나보다 권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몰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분석하는 걸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저 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넌지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여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저렇게 하는 건 어때?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등등의 피드백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해야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소하면서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자, 3월 모의고사 한국사만큼은 제가 여기 이렇게 따로 모의고사를 준비했어요. 심지어 PPT에 효과도 넣습니다. 어떻게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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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제가 잘 안 하는 효과인데 어쨌든 넣었어요. 이게 3월 학평을 대비해서 제가 이번 주에 문제를 만들어서 따로 해설 강의도 찍을 건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전에도 무료로 풀어놓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몰랐죠? 아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금 찾아봐주시면 무료로 본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만든 문제인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봐줄 거죠? 기존에 작년에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제가 6평, 9평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올려놨는데 마찬가지 3월 학평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이러이러 하구나. 해설 강의랑 같이 보시면은 3월 학평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이 한국사만큼은 아유, 다 맞을 수 있어요. 1등급 이상 누구나 다 맞게끔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2021년 3월 25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 그 결과를 놓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마음가진 거기서부터가 진짜 수험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의 첫 모의고사를 긍정념에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